으 아 우와 으 찾았다 캐캐 캐 오 엄청 쎄 이거 들고 있어 캐캐 캐 우와 찾았냐? 나도 못찾어 다시 해 우리 안에 숨겨진 봄을 찾기 해봐요 가위바위보! 아 이겼다 예스에 자 서로 숨기는 거야 자기 건 찾는 거 아니지? 어 찾는 건 아니야 내가 숨기는 것만 찾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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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취미준미준미 준비 시작 어 어 어 어 여기다가 숨기 잘 살아 안녕 아 이 모자 인형은 어디다 숨기지? 으음 아 힛 여기 숨기면 절대 못 찾겠지 절대 못 찾겠지 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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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장에 숨기면 진짜 모르겠다 자 이거는 안보여 안보여 절대 안보여 세탁기의 숨기기 아 나 다 숨겼다 나도 숨기기 완료 그럼 이제부터 3분동안 찾는거야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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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여기다 아니네 그럼 아하 여기 어디서 왔는데 뭐야 어디서 숨긴거야 고키님들 혹시 어디다 숨겼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어 힌트밖에 없음 그게 들렸어 음 오바키 누나는 단순해서 옷장 이런데 숨겨놨을거야 어 아 저거다 어 찾았다 찾았어 벌써 나 왜 안보여 오 오 찾았어 오 대왕인형을 찾고 싶은데 오 여기 키링있다 설마 여기 오 오 불빛나는 팝이 찾았다 내꺼 내꺼 다 내꺼 팝이 가방이다 팝이 가방 설마 여기 어 여깄다 다 찾았다 나 엄청 많이 찾았다 다 찾았어 아니 그 허기허기 인형 그것만 못찾았어 어 아까 숨겨놨는데 이상하다 여기있어 어 뭐야 아까 내가 여기다 놔뒀는데 어디갔지 간쩍같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어디갔지 나 참는거냐 인형이 발이 달렸나 사라졌어 분명히 여기다 뒀는데 어 진짜 허기허기가 움직이나봐 허기허기 보물찾기 대왕 성공 스폰지밥 급식 드디어 스폰지밥에 먹던거 뚱아 뚱아 나 너무 신나 스폰지밥 나도 너무 신나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급식을 먹을 수 있다니 하하하하 그러니까 뚱아 근데 응 너는 못 먹어 왜지 너는 가면이니까 하하하하 그리고 나도 못 먹어 가면이거든 사실 나는 오리온이야 캬캬캬 어 너 사실 오리온이었어 나도 사실 허기왕이다 아 오 깜짝이야 아 재밌다 캬캬캬 아 재밌겠다 스폰지밥 급식 먹어야지 스폰지밥 아이스크림 벌레 아이스크림 캬캬캬 사실 스폰지밥에 나온 이상한 아이스크림이 많거든 이거는 벌레 아이스크림이다 무슨 맛인지 먹어볼게 캬캬캬캬 음 젤리 맛있다 캬캬캬 스폰지밥 하면 빼놓을 수 없는게 게살버거 집게리아 가고싶지 나도 진짜 가고싶어 먹어보겠습니다 으악 역시 게살버거 맛있군 캬캬캬 버거에는 콜라지 암흑 탱탱탱탱탱탱탱타 히 companies 낙은 여기 콜라 포피니 contrary Tipptuck Ч 損 와 소리 좋 Jack Fantasy 밥은 코튼 마시멜로우! 스펀지밥은 마시멜로우 구워먹는 걸 좋아해서 옷도 구워먹고 다 구워먹었다! 깨끗해! 아 진짜 웃기다 깨끗해! 우와 색깔 엄청 예뻐! 과연 어떤 맛일지! 무슨 마시멜로우랑 손자탕 섞인 맛인데 마시멜로우 구워서 얼린 맛 같아 엄청 바삭바삭해 다음은 쿠키! 스펀지밥 할머니가 쿠키 구워준 거 기억나? 모르지? 그때 그 쿠키를 우유에 찍어서 먹는데 나는 그냥 모르겠습니다! 안에 마시멜로우 들어있어 너무 꿀맛이군! 와 닭 음식 원없이 먹어본다! 맨날 먹고 싶었는데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! 스펀지밥은 솜사탕을 좋아했지 솜사탕을 뽑아서 젓가락을 꽂아서 이 위에 팝핑캔디를 얹어서 짬! 먹어보겠습니다! 아 달콤해! 근데 문제가 생겼어! 그게 뭐냐면 내가 궁금한 게 생겼어! 그게 뭐냐면 이걸 물속에 넣으면 몇 초 만에 녹을지 궁금해! 그게 캐캐캐! 그래서 준비했다! 몇 초 만에 녹을지! 준비! 시작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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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빨래 녹아! 오! 몇 초 만에 오면 3분! 아 3초 2! 7! 와! 조금 먹어봐야지 팝핑캔디를 뿌려서 마지막 팝콘! 계란에 팝콘! 스펀지밥에 팝콘을 많이 좋아했어 팝콘! 음! 맛있다! 겟끼케! 아 맛있었다! 너무 맛있었지! 똥아! 겟끼켓! 응? 아니? 나는 먹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맛있어 보였어! 깨캔디를 뿌려준다! 좋아! 오늘도 신나게 스펀지밥 급식 먹기 대성분!